실제로 겪었던 실업회담들 첫번째 이야기 카페 알바를 할 때 겪었던 미친 사이코패스 무의신형 내가 군대 전역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 오후부터 말함까지 하는 파트타임 근무였는데 당시에 파트마다 근무자가 항상 3명이서 돌아갔었지 알바 2명과 직원 1명으로 이렇게 거의 같은 멤버로 돌아갔었는데 거기 일하던 형 하나가 몸에 무의신이 참 많았지 이 형을 무의신형이라고 할게 근무 시간은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였고 남자만 3명이다 보니 서로 죽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아서 주문이 밀리거나 한 일이 없었어 기존에 다른 근무자가 있었는데 말도 없이 그만뒀다고 해서 내가 들어간 거였고 무의신형이랑 직원은 동갑이라서 서로 이미 굉장히 친해 보였지 나도 형들이 잘해줘서 좋았고 형들도 나한테 뭐 기분 나빠하거나 예의 없다던지 그런 말도 안 했어서 재밌게 일을 했었어 보통 실수를 하면 매니저나 점장은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오후 파트 직원은 엄청 잘해줬지 이 무의신형도 엄청 잘 대해줬어 내가 첫 근무하던 날 점장이 포스만 보라고 해서 가만히 주문만 받고 있는데 무의신형이 나한테 와서 사본 받았냐 음료 마셨냐 우리 음료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거 들었냐 이런 걸 얘기해 주셨고 점장한테 가더니 점장님 제 아직 사본 아직 안 나왔는데 제 사본 찍고 음료 마시면 안 돼요 일하다 보면 목 타는데 대신 저는 오늘 안 마실게요 이러면서 엄청 챙겨줬단 말야 다들 서로 서로 친하고 해서 나 혼자 뻘쭘한 상황이었는데 본인 거 안 마시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걸 직접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것 말고도 레시피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던지 청소 꿀팁 등을 말해주며 엄청 많이 챙겨줬어 그러다 보니 난 저절로 이 형한테 의지를 하게 됐고 문신형이 부탁하는 거면 다 들어줬었어 휴무를 바꿔달라던지 원래 휴식이 30분인데 일이 생겨서 40분만 쉬고 오겠다고 해도 다 들어줬지 내가 형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난 형한테 받은 만큼 돌려줬다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장도 그러고 매니저도 그러고 오후 직원 형도 슬금슬금 나를 멀리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문신형이 휴식 간 사이에 살짝 물어봤어 저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시냐 제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화 안 났다고 그러길래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지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라텍스 장갑이 다 떨어진 거야 서랍에서 꺼내야 되는데 문이 뻑뻑해서 잘 안 열리는지 끙뚱대길래 내가 도와드려요 하면서 열어줬지 그랬더니 나를 막 벌레보듯 쳐다보면서 뭐야 무섭게 이러면서 인상을 있는대로 쓰고 가더라고 이때쯤부터 뭔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떠올려봐도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주문 밀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예의없게 행동한 것도 없었는데 다들 왜 그러지? 라고 생각만 했단 말이지 그러다 근무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회식을 하게 됐는데 오후에 가끔 마주치는 누나랑 나만 유일하게 흡연자라서 술 마시다가 같이 담배를 피러 나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후 직원들이랑 문신영이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같다고 하니까 그냥 기분 탓이다 어차피 우리는 알바야라고 하시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고 하셨지 대충 얘기하다가 누나는 먼저 들어가고 나는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갔어 변기에 앉아있는데 한 몇 분 흘렀나 문신영이랑 직원 형 둘이서 대화하면서 들어오대 문신영이 그러는 거야 어제 봤는데 그 새끼가 손님 커피에다 침뱉더라 휴식 때 들어보니까 미혹하더라 우연히 봤는데 몰래 창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먹더라 등등 근데 이것들을 자기한테 다 들켰는데 비밀로 해주는 대신 내 부탁 다 들어준 거다 나도 나쁜 놈인 것 같다라면서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지어내더니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거니와 이 문신영이 여태껏 직원들한테 이런 거짓말을 쳐서 다들 나를 그렇게 본 거구나 싶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해명을 해야 하나 아니 내가 왜 해명을 해야 하지 혼자 변기 위에 앉아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문신영은 기존에 일하던 아주 친절한 일 잘하는 사원이고 게다가 이미 사람들한테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저렇게 약을 쳐놨는데 내가 말을 한다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고 우는 척하면서 들어가서 그 누나한테 담배 피러 가자고 데리고 나갔어 나가서 내가 화장실에서 들은 얘기를 다 했더니 정말 덤덤하게 알고 있어 그 새끼 나한테도 네 얘기하더만 내가 벙쩍아 주고 있으니까 너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귀에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 그나마 이 누나라도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안심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누나도 곧 그만 줄 건데 같이 갈 거면 가고 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서 앉았는데 문신형이 대뜸 둘이 연애해 왜 이렇게 늦어? 이러면서 능청을 부리는데 그동안 봐왔던 좋은 형의 이미지고 뭐고 싹 날아가면서 진짜 좁히고 싶었지 그때 누나가 무표정으로 그러는 거야 거짓말은 들키면 재미없는 거야 당시 그 누난 아이가 스물여덟 살이었고 내가 스물다섯 살이었는데 참 존경스러운 거 있지 근데도 문신형 그 새끼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술만 처마시고 떠들더라고 어쩜 그렇게 사람을 이간질을 시켜놓고 지는 완전 천사인 마냥 그 연병을 떠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 그때 누나가 그냥 조용히 너 할 일만 똑바로 실수 없이 하면 그만이라고 저런 애랑 엮이면 괜히 너만 피곤해진다고 해서 조용히 왕따처럼 6개월 정도 일만 했던 것 같아 괜히 정말 조용히 일만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누나도 그렇고 무의신 그 새끼도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 두 번째 이야기 삼촌이 폐가에서 기절했다 친구 삼촌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아마 혼자서 전국을 배낭여행을 할 때 겪었던 일인 것 같아요 친구 삼촌이 젊었을 때 뜻깊은 일을 해보고자 혼자 여러 곳을 보러 다닌다고 짐 싸고 혼자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니 기백도 대단하고 또 대담하고 담력이 셌다고 합니다 귀신을 봐도 혼자서 잔처리를 다하고 잘 이겨낸다고 하던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라도의 어느 동네였는데 그때 민심이 압박했던지 하필 그때 잘 곳을 못 구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냥 심심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소주 두 병 정도 마시고 잘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굉장히 크고 멋진 집을 발견했는데 집은 2층 집이었고 마당도 있고 뭔가를 풍기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기웃거려 보니 아무도 안 사는 듯 하였고 웃기게도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의 삼촌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폐가나 사람이 안 살아도 오늘 하룻밤 거기서 자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집 안에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하고 움침한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꺼림직하고 다리톨들이 삐죽 서는 듯 해왔으나 어쩌겠습니까 잘 곳이 없는데 마당 쪽을 둘러보니 왼쪽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작은 나무들이나 풀 종류와는 다르게 굉장히 크고 한눈에 확 들어오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누가 파헤쳐 놓은 나무들하고 풀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반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뭐랄까 해가 더 아닌데 누가 살다가 뛰쳐나간 집 같은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사람 기척은 없고 좀 지저분하게 가구들이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삼촌은 술도 좀 취해 있었고 잘 곳도 필요했죠 무섭고 음침하지만 거기서 하룻밤 머물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답니다 안방으로 추정되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무서우니까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려고 몸을 부시럭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소름끼치는 느낌이 들어 방 주위를 둘러봤는데 천장 쪽에 동그랗게 구멍이 틀려 있었다고 하네요 왜 뚫려있지 조명 달려고 뚫어놓은 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고 잘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삼촌이 돌아다니면서 무서운 일도 많이 겪고 귀신도 많이 부었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온몸이 꼼짝달싹 못하는 건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 패닉 상태를 넘어 기절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구석에 자리 잡고 차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천장을 보았을 때 안방 천장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위층 방에서 자살한 사람의 시체가 으러져서 두린 천장을 넘어서 시체가 축 늘어져 있었던 거죠 당시 삼촌 머리맛 위에서 다리가 대롱대롱 흔들렸고 삼촌은 그걸 보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기절한 것입니다 차라리 기절한 게 다행이겠죠 그걸 보고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많은 사람들이 삼촌 주위에 있었고 경찰대에 몇 명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어쩌자고 여기 와서 잤냐고 왜 이런 곳에서 잤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래요 원래 그 집에서 사람이 살았는데 오랫동안 기척이 없고 또 이상한 기운이 들고 무엇보다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들어와봤더니 2층에서 자살한 사람 시체는 늘어져서 천장이 뚫려져 있는 안방까지 내려와 대롱거리지 어떤 젊은 남자는 기절했지 그래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경찰이 자살한지는 꽤 됐다고 말해주더군요 근데 안방에 동그랗게 천장이 뚫린 건 누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뚫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그 마을에서 유명한 폐가라고 하네요 사람이 한 달 이상 못 버티고 뛰쳐나오는 집인데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서 사람들 많이 자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그 집에 얼마 전까지 살던 중년 부부의 딸이었고 중년 부부는 사라진 거죠 어쨌든 삼촌은 짭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여행은 물론이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일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꿈에서 계속 눈앞에서 늘어진 시체 다리가 대롱거리고 그때의 그 기분이 느껴져서 그리고 왠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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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